잣죽임명 인상호의 배터리 야 배터리 왔다! 야 배터리 아니엉? 경로당 트럭킹 못 지났어요! 경로당 트럭킹 못 지났어요! 얘들이 왜 이렇게 침등도 빨라? 와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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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좋아요에 구독을 눌러주세요! 자, 어우 괜찮네 자, 사사사인 사사사인 간지나는 닉네임 강인한거 아 전 생각났어요! 이거는 남자로서 진짜 간지가 나고 강인한거 있습니다! 큰 쥬지 진짜 강인해! 진짜 강인해! 진짜 간지나! 저 사람이 큰 쥬지라고? 맞다 게임 한판하면 바꿔도 되죠 자, 니가 게임에서 지면 너는 작은 쥬일지 이러면 되는거야 알았어? 왼쪽 오른쪽입니다 찾으면 성공! 못 찾으면 작은 쥬일지가 되는거에요 왼쪽! 정답은! 왼쪽 오른쪽 이었어! 왼쪽 너는 제 작은 쥬일지입니다! ㅋㅋ 큰 쥬일지도 했어야지 괴니 값이다가 작아졌죠? 왼쪽 두뇌마 너무 헤맑게 화분 드셨어? 그래도 맑은 우주 훨씬 낫지 49 아 원속 열심히 깎아드릴게요 보석을 만들어 드릴게요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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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잉 도라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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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옭 으흫핰흐핰핰하핰흫핳핰 수가 미친놈아 사십구만 살려주세요 으음 뭐 작은 주일지 왔다 그하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 이거 원속 사타군이 좋은데 그와중에 으흫 흐흫 흐흐흫 흐흫 wash 야 아이돌 개 쩐다 이거 하자!!! 야 이거 개 쩐다 나 끊어주게 쩌 꾹게이 얘 열 받았나보다 꽝 도망! 도망쳐 도망쳐 뉴턴의 진병 뉴턴의 진병 뉴턴의 진병 아 진짜?? 무빙병 피해 피피 피해 다 맞으면서 피하고 있죠? 흫ㅎㅎ 뉴턴의 정용 뭐야 흐흫ㅎㅎ 저번이랑 똑같이 흫ㅎ 둘 다 희쩍 물리학만 살려주세요 물리학 아 삐임냄이 작자의 자일 역학 우리를 이러지 마요 어찌게 이거 하실래요 아니면은 게임 하실래요 근데 게임하면 이거 보다 더 심하실 나갈 수 있다는거 조심 게임하면은 뒤에 역학 뺄거에요 로그인다 히어 зр거같애 아 그렇지 그렇지 게임할게요 오케이 화면에 보이는 왼손 오른손입니다 자 왼쪽 오른쪽 갑니다 자 오른쪽입니다 하나 둘 셋 왼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자꾸 게임을 하냐 양자일지로 가겠습니다 양자일지 갑시다 얄짤 없어요 맞아요 내 오랜구독자 너무 미안해 내 오랜구독자 심지어 아이디는 뉴턴 그래비티인데 당신이 죽였어 내가 아니면 될 거란 생각을 버려 너가 될 수 있잖아 전수리나스 라스트 2분 포함해서 3명만 더 해보죠 와 들어간거 터프한거 터프한게 짱쎈거랑 연결되지 않을까 글자만 좀 바꿔도 멋있게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안에 있는 전과 나를 색으로만 바꿔도 괜찮지 않을까? 야스리야스 색스리색스로 가겠습니다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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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하는 느낌있으니까 세계 최정상 바리스타인것처럼 지어주세요 최정상 바리스타인것처럼 스타벅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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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어디 한번 골라 이거보단 핸드드립마스터가 좋죠? 스타벅텍스 혹은 핸드드립마스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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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겠습니다 나는 참 궁금해 내일 와버지방에 어떤 애들이 올지 나 그래서 꼭 내일 제 방 끝나고 호스팅하려고요 네 방에도 있을걸? 자 지금부터 딱 세분은 닉네임 정해놓고 선물해적입니다 외로운데 전자일지 하나 넣어주시죠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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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선왕 조실룩 셀룩 제로투 환경미화원 집게콜레카 오 괜찮아 지금 저거 하나 킵해놓을게 아빠 마카롱 콩대 아닌 밤량기 이거 가겠습니다 근데 밤량기 빼고 나로 바꿔야 돼 아빠 마카롱 통제하는 나 아 이거 누가 가져가실까 아빠 마카롱 통제하는 나 오 좋아하는데 혹시 나 대신에 제 원래 닉 넣어도 되나요? 그럼 어 좋지 진짜 마카롱 통제할 기세인데? 엄마 눈으로 그렇게 이거 가겠습니다 야 이거 이중에 한명이다 이중에 한명은 엄마 눈에 그렇게 들어갑니다 야 이거 진짜 세다 이거 진짜 하면 안된다 자 측정 가겠습니다 어휴 끼롱이다 끼롱이다 나만 물음표 점점 나만 아니면 물음표 점점 점점 음 너야 물음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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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 물음표 지금 후보가 뭐라고요? 엄마 눈 왜 그렇겟다 엄마 눈 왜 그렇겟다 눈 왜 그렇겟다 오케이 아이 화이팅 나 이게 너무 웃겨 나만 아니면 퇴양에 퇴양에 자 오늘 이렇게 컨텐츠를 마무리 했는데 너무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들의 닉네임 바꿔줄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 오늘의 교훈 하나 알려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 어서와 뉴비트수야 우리 저기 보이는 유중이 이트수가 불쌍한 친구가 되었어요 이 친구의 원래 닉네임은 양자일지 왓시 형맹에 당했던 친구인데 아이디가 제 걱정을 당했어요 새로운 닉네임을 만들어서 왔기 때문에 이 친구는 사과의 의미로 제가 VIP를 박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16개월 구독을 했었대요 그래서 구독이 초기화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냥 공짜로 구독하라고 VIP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말 울음소리를 내라라는 명령도 할 수 있게 해줄게 내가 알기로 VIP는 공짜 구독이라고 보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구독하고 달라? 그럼 VIP는 뭐야? 아 씨발 아무 쓸모없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해 뉴중이 VIP 줄게 깐지나게 그리고 지금부터 하는 구독은 무조건 앞에 17 붙이고 해줄게 어때? 딜? 마치 네가 1개월 구독이라도 18개월 구독처럼 해주고 왓투비 박제도 해줄게 이 정도면 나름 그래도 기분이 조금 풀리지 않았어? 어때 괜찮아? 뉴중아? 좋아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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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yone 아멘